안녕하세요. 함께할수록 정답의학과 오지는 정답 파악 정우입니다. 자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 100일 남아서 선생님이 응원을 해주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. 그래서 옷도 맞춰 입고 아 옷도 맞춰 입고 이거 받은 사람 있지 자 이거 훈구티입니다. 훈구티 보이시죠 뒤에도 있어 뒤에도 뒤에도 디자인 볼래 볼래 보니 이 로고가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h9 이에요 훈구 이게 내가 한글 이름을 썼으면 입고 다니겠어 나 같아도 안 입고 다녀 .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응원하려고 옷도 이렇게 맞춰 입고 나왔어요. 자 이제 100일이 남았는데 우리 100일 동안 뭘 해야 될까 지금 요새 너무 더워서 공부하기 힘들었을 거야 근데 갑자기 100일 딱 남았다고 하니까 갑자기 덜컥 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고 갑자기 불안해하는 학생 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100일 동안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간단히 얘기를 해 주고 싶어서 왔는데 일단 100일 동안 이 100일을 당연히 알차게 잘 지내야 되겠지 근데 너무 막연하잖아 선생님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되게 계획표를 타이트하게 짰던 것 같아요 10분 단위로 짜세요 하루하루 10분 단위로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때 밤에 잠들 때까지 10분 단위로 무슨 과목 무슨 과목을 하겠다 그리고 모든 과목을 골고루 해야 되는 거 알지 자 그렇게 해서 균형 있게 공부하고 계획을 10분 단위로 짜 놓고 그리고 일주일 7일 중에서 하루는 빼놨었어요 왜냐면 6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어기게 되잖아 계획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딨어 6일 동안 공부하면서 내가 못 지킨 것들 그걸 하루를 남겨놓고 그 하루에 채웠어 그렇게 해서 일주일 계획 을 세워놓고 그거를 이제 100일 동안 잘 지켜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남은 100일 동안 좀 타이트하게 지내려면 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100일 금방 갈 거야 금방 갈 거야 근데 이 100일 동안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을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 내신 대비할 때 진짜 막 빡세게 한 일주일 하잖아 그런 마음으로 한 100일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현재 자기 실력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한 두 단계 이상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 계획표를 그걸 시간을 좀 더 타이트하게 짜서 잘 지켜보려고 노력 한 번 해보시고 수능장 들어갈 때는 떨릴 거예요 100일 전이 이제 100일 전이긴 하지만 미리 얘기하면 누구나 떨어요 안 떠는 사람 없어 감독관 감독관님만 유력이 안 떨 거야 학생들은 누구나 다 떨어요 n수생들 더 떨어요 n수생들도 그러니까 고3이건 n수생이건 누구나 떨리는 심정으로 수능장 들어가니까 아 수능장 가서 안 떨어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리고 어차피 100일이 지나면 한 달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 근데 한 달 더 주잖아 또 한 달 또 달라 그래 그러니까 누구도 완성된 상태에서 들어가진 않아요 수능장에 그 기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그냥 최선 을 다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 붓는 거예요 100일 동안 그리고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수능장에 들어가서 정말 후회 없이 내가 공부한 걸 다 쏟아내고 나오면 그걸로 된 거예요 우리 남은 100일 동안 후회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그래도 어떻게 하세요 그래 선생님 저는 저 자신을 못 믿는데요 자신의 노력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책상에서 보냈던 그 시간들을 믿으세요 수능장에 가서 그 노력은 대신하지 않을 겁니다 100일 동안 선생님도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강의할 테니까 우리 수능 끝나고 같이 활짝 한 번 웃어봅시다 웃어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남은 100일 힘내시고 자 우리 홍구파들 모두모두 자 화이팅 가끔은 그걸 다 올려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